투 소울. 동장군은 남자, 하선녀는 여자. 남매예요, 남매. 아, 그렇구나. 다 됐습니다. 짜잔. 와, 예쁘다. 멀쩡해졌네. 고맙습니다. 어, 눈알이 빠졌습니다. 아, 조심하셨잖아. 눈만 다시 해가지고 올게요, 눈만. 아휴, 앞으로 쟤 데리고 다니려면 조심해야겠네. 좀비가 덮고 있던 이 타월 사호정 회장님께 어디 건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. 끝나기 때문에arus 구성되어킨다. bon 중니까 woven 여인 steer nggak을rapons conta 시간입니다. 몇 인사 lockabo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